우선, 제일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. 역시, 나올 줄 알았어. 역시 쓰라고, 이 정도는 예상이 되네요, 그렇죠? 당연하죠. 이렇게 우리를 쉽게 놔둘 리가 없지. 자, 시를 써야 될 텐데, 이제 하상욱 작가님 계시니까 어떤 주제로 저희가 쓰면 되나요? 주제를 그냥 자유 주제를 드리려고요. 이게 더 힘든 거 아니죠? 차라리 하나를 구체화시키면 뭐라도 제가 왜 그렇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주제를 좁혀드릴까, 자유 주제를 드릴까 하다가 주제를 좁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목을 예측하기가 좀 쉬워요. 그렇네. 네. 그 시간이 너무 주제가 줄어들어 버리면 PD만 있는데? 그래서 보는 분들도 중요하니까 그거를 하상욱 스타일로 써야 됩니까? 아니면 산문실로 써도 됩니까? 제 스타일로 써야죠, 제가 나왔으니까. 굉장히 자기중적이야. 그럼요, 오늘은 내가 나왔는데 멘탈은 전현무야, 똑같아. 뭘 써도 됩니까? 팁 같은 거 없습니까? 우리 초보들인데? 팁을 드리면 너무 제목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면 쉬워요. 그리고 제목을 먼저 지으셔야 돼요. 그래야 쉬워요. 그래요. 그래야 쉬워요. 그다음에 그 제목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감대라든지 아니면 제목을 어떻게 쓰면 어울리겠네. 실제로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상욱 씨 씨 스타일 되게 창의적이나 이런 걸로 인정을 많이 받아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회사 사내에서 이벤트로 진행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일반 고객들한테 대상으로 이벤트성으로도 많이 하거든요. 저희가 한번 이걸 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 판 써도 되네. 오아아아아아 막 던져보겠다 이거지요? 네, 여러 개로 아까 보고 싶은 게 많아서 우와 레몬 만년필 가져가나요?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어요. 딱 하나로 좁히기에는 딱. 막 써요, 괜찮아요. 100편도 써도 되고. 100편도 안 떠오르는데, 지금. 저는 지금 8개 정도 생각났어. 하나만 줘. 해줄까? 음음음음 뭐. 음음음음 뭐 그런 거야. 그걸로 나도 250원 할 수 있어. 저 죄송한데 매직 펜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오, 레몬 신났어. 펜 꼽혀있잖아. 너무 레몬 잘할 것 같아. 레몬 뭐야.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. 아, 라인도 딱딱 맞고 다. 경통이 별로 안 되네. 오늘도 맞고 다 맞고. 시인 한 분씩, 우리 오늘 문학의 밤이거든요. 네. 작가들 모여 있으니까, 어떤 랩 몬스터 작가 부터. 아, 우선 제일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. 제목을 먼저 얘기하지 마요. 네. 지금은 널 알고 있지만, 이제는 널 알고 싶구나. 한승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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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널 알고 있지만. 오. 나 뭔지 너무 알 것 같아. 랩 몬스터에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비춰봤을 때. 이거 음악이에요, 음악. 이거 음악이에요, 음악. 맞지? 걸그룹입니다. 걸그룹? 제목이 걸그룹이야? 네, 걸그룹. 앓고 있어? 아, 그냥 저 좋아해서. 누구? 네? 한승연? 모니터링 누구 누구? 네, 다 좋아합니다 너 번호 닿지?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골고루 하는 취재로 뭐 앓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냥 골고루 좋아했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가벼운 것들부터 하고 그다음에 좀 깊은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세요? 하상욱 씨가 또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좀 마 곁에 있어줘 보이지가 않아 견딜 수 없어 돈 사라지지 좀 마 곁에 있어줘 보이지가 않아 견딜 수 없어 돈 내 든 안경입니다 자꾸 잃어버리니까 네 그냥 그냥 이건 그냥 약한 겁니다 센 거 좀 해봐 센 거 아니 좀 약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무튼 네 괜찮았는데 약할 거 그래요? 알겠습니다 월급은 안 느는데 너만 늘어가네 나는 아직 얕은데 너만 깊어가네 빛 어? 뭐야 이거 실적이야? 라이너스 통장 자네 어머니 주름이요 감동적이다 이거 굉장히 감성적이네 어머니 주름을 너라고 표현해 어머니에게 너라고 지금 어머니 주름도 어머니 주름도 어머니 주름도 좀 종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어 뜯기 되게 감성 파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상욱 씨가 좋아할 거 같은데 이거 좋았어요 저는 사실 가볍다고 하셨는데 저는 걸그룹이라는 글이 제일 좋았고요 아 왜냐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음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먼저 떠오르게 만들어 놓고 반전 장치를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장치를 그대로 쓰신 네 그 점을 높게 평가하고 제목도 좋아 오